동학농민운동,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진 것을 빼앗는 고부지역의 관리 조병갑을 처단하기 위해 전봉준이 대장이 되어 나섰고 동학농민운동이 되었어. 조선 조정은 일부를 인정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게 되면서 동학농민군은 해산했어. 그런데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하면서 농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 동학농민군이 만들어졌고 일본군을 무찌르러 가는 중에 조선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 일본과 친한 조선 조정이 조선 백성을 죽인 꼴이 되고 말았지. 결국 전봉준 장군은 체포되고 사형당했어.